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이 롬앤 제로그램 쿠션 및 뽐니 마켓 공지 영상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롬앤 제로 쿠션은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됐고요. 정가격은 25,000원이에요. 컬러감이 너무 핑크빛, 너무 옐로우빛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적으로 예쁜 상아빛을 띄고 있어서 어떤 피부톤에나 잘 어울릴 법한 컬러인 것 같아요. 촉촉한 제형이라 바른 직후에는 촉촉한 광이 돌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커버력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 작은 트러블과 자잘한 잡티 및 모공들은 쿠션만으로 커버가 가능했고요. 볼록 튀어나오거나 너무 큰 트러블은 컨실러를 함께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촉촉한 발림감이라 유분기가 너무 많은 악지성분들께는 비추천이고요. 심하지 않은 지성, 복합성, 그리고 건성분들까지 쓰기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대신 묻어남이 좀 있는 편이라 얼굴 외곽 부분과 T존에는 파우더 처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력까지 살펴볼게요. 다크닝보다는 피부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고요. 모공 사이사이에 낀다던가 주름이 심하게 부각된다거나 하지 않고 유분기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수정화장할 때 그냥 덧발라도 뭉치거나 들뜨지 않아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저의 최애 리퀴드 립인 롬앤 립 드라이버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묽은 틴트 같은 제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밀착되는 리퀴드 타입의 립 제품이에요. 총 5가지 컬러가 있는데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호 스키드 마크 선명하고 맑은 쿨톤 레드 컬러로 쿨톤 분들한테 잘 어울릴 법한 컬러예요. 2호 스포트라이트 쨍한 오렌지 레드 컬러로 웜톤 분들 얼굴에 형광등 탁 켜줄 법한 컬러예요. 3호 플랫아웃 푸른기가 도는 버건디 레드 컬러로 가을, 겨울에 분위기 있게 바르기 좋을 만한 컬러예요. 4호 돈스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로 말린 장미 MLBB 컬러입니다. 민낯에 발라도 이질감 없을 만한 내추럴한 컬러예요. 5호 오버래브 흰끼가 도는 연어 코랄 컬러로 봄 웜톤 분들께 특히 어울릴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단 베이스 컬러로 발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롬앤 쿠션 리뷰 영상 겸 저의 뽐니마켓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뽐니마켓으로 톡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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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